자 어제 세이브를 해보게 해야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요 여운다 야 포도하고 그러고 있다고 별거 없고 일단 여기 어디든지 잘 몰라요 어 여운이야 여운이야 그거 같은 느낌이네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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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! 우선은 여우령이면 분명 이 주변에 역시를 짰어, 흠집이 있는 거 이게 이 꼴이에요 지난 뭐 소연이 루트 때 those지 rewarding 있지? 그렇지? 보세요 예 있어요예? 으흐흐흐흐흐 세수한다 것까지요 으흐흐흐흐흐흐흐 자 보이시죠 지금 왜? 지금 한바퀴 뺀다고 하신데 지금 저죠? 이게 보니까 이게 여울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구작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신.. 이거 토회무조 꼽기 전에 어 그게 들어가버리잖아 그러면은 진짜 그렇군요? 이 여울을 불려 자 자 준비하시고 너.. 살었다 설명 cabinets 오 맥아 때리솟죠 여러분 나.. 죽었다가 아니라 살았대 어 밑이 siis ㄹㄹㄲㄹㅇㅈ엑 0 업매ㅋㅎ얽 크하하핳Bill 아아 쟤 지나마 한수영루트 ód Evans 엨 죽었따래가지고 에 그나마 에 알압쇼? 라고 할 정도였었는데 이게 됐죠